다이브 챌린지를 도대체 왜 하느냐? 지금부터 숨 참고 엠카로 1번째 어떤 멋진댄다 이거 어렵네요 지금부터 숨 참고 엠카로 다이브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3년 넘치게 소개할 수 있는 동시에 여러분 모두의 엠카를 다이브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챌린지를 시작하라고 하겠습니다 7년 넘치게 소개할 수 있는 동시에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 숨 참고 엠카로 다이브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챌린지를 도대체 왜 하느냐? 여러분 모두 엠카로 다이브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드 너무원 키버 챌린지 앤카운트다 이번 주 어떤 멋진 템들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? 여러분 그럼 아이브와 함께 4월 14일 목요일 저녁 6시 순 참고 proseإ 11시